하루 평균 1,400여 톤, 전국 폐기물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청주지역 소각업체 6곳은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보내 10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담금도 최근 5년간 전국 최상위권, 특히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초과부담금을 내온 청주의 클렌코는 이딴 영업정지 조치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며 소각시설 가동 중단만은 피해왔습니다. 그 회사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데 왜 클렌코만 그렇게 21건을 행정처분 받거나 고발당했어요? 거기는 법에 관심이 없나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18년도 이후에는 관리에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적발된 폐기물 과다소각 문제로 전 대표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업체에 내려진 허가 취소 처분은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한 점을 파고들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책임을 면했습니다. 청주시가 업체의 무단 증서를 들어 곧바로 다시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 역시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대표로 왜 바꾼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작년 6월에 회사 이름을 진주산업에서 클렌코로 바꾸신 거예요? 회사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서 더욱더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면 이미지 개선이 왜가 필요합니까?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명예 회복하시면 되지 이렇게 기존 업체들이 주민 건강과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인식 없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청주에는 또 폐기물 처리 업체 4곳이 증설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